조태호 외교장관이 한 국내 신문의 기고문에서 플라스틱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. 이렇게 널리 쓰이는 물질에 대한 국제 규범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놀랍지 않은가. 그렇습니다. 지구를 아프게 하고 태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플라스틱에 대한 국가 간의 약속이 아직 없습니다. 앞서 살펴본 쓰레기 섬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곳곳에 더 많이 생기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연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부산에서 열립니다. 회의의 목표는 각 나라 간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성안을 만드는 겁니다. 최종 협상인데요. 나라별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지난 G20 공동선언문에 반영된 윤석열 대통령의 4대 의제 중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 감축이기도 했는데요. 환경문제는 초국경적인 해결 과제입니다. 이번 부산 회의에서 지구를 살리는 담대한 협약이 만들어지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.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.